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교통계획 첫 시간입니다 교통의 특성 및 정책 여러분들 교통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교통안전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법규까지 어느 정도 이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다 보면 이 부분은 공부를 굳이 많이 깊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교재 특성상 여러분들 개념을 주고 그리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핵심문제로 달아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읽어보고 핵심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특히 교통의 특성 및 정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먼저 교통의 특성 및 정책 교통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통의 개념 및 기능 자 교통의 개념 및 기능은 여러분들 교통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의 개념 및 기능은 상당히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교통의 개념 여러분들 굳이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굳이 디테일하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요것만 좀 한번 볼게요 자 교통의 개념에서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동성과 접근성 자 이동성과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광범위한 교통 물량 즉 사람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수송하는 범위를 넓게 갖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고속국도나 고속국도나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국도 이런 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경우는 얼만큼 그 목적지에 가깝게 들어가 주게 되겠느냐 자 기능적 분류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집산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교통의 기능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화 돼서 나오진 않지만 자 뒤쪽에 접근성이냐 이동성이냐 이런 개념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통의 기능은 역시 뭡니까 화물, 사람 이런 교통의 주체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핵심 문제 1번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교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승객과 화물을 일정한 시간에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그죠 2번 도시화를 촉진하고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좋습니다 3번 산업활동 구조의 변화를 억제한다 자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동권의 우리 경제발전을 이룩시켜놨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시, 도로 이런 교통의 상황을 개선시키게 되면 산업활동에 대한 발전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생산비는 뭐죠? 간접비, 고정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죠 이 투자해야 되는 비용 생산비는 낮춰주게 되는 거죠 물동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생산비 낮춰준다 3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이 문제 제가 좀 깊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 풀릴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파트 자 도시교통의 특성 및 공공서비스로서의 교통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도시교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잡고 가보죠 도시교통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도시에 안 살고 계신 분들이 드물 정도로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도시의 교통이다 도시교통 도시교통은 주로 어떤 거죠?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도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? 결국 단거리 단거리 교통이다 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거리 교통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심의 중앙 부분 우리가 CBD라고 얘기하는 도심의 중앙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요? 주로 정체라는 것이 일어나죠 정체 자 그래서 교통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량이 집중된다 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특징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보고 한번 핵심 문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일반적인 도시교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국가 및 지역교통에 비하여 단거리 교통이다 그죠? 자 2번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 좋아요 3번 통행량 교통수단 터미널 등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아요 그죠? 여러분들 대중교통 도심은 대중교통 발달이 상당히 크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4번 도시 전역에 통행이 고루 분포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어디에 집중된다? 교통량이 집중된다? 도심권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이 발달한 도심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언제? 출근, 퇴근 시간 이럴 때 급격하게 정체가 심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공공서비스로서의 교통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공공서비스 자 공공서비스 교통은 공공서비스다라는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? 그래서 도로통제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지었을 때 그리고 도로를 사용할 때 여러가지 정부의 어떤 통제나 그 다음에 개입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자 앞에서 얘기했던 도심교통의 특성을 잠깐 보면 교통량이 집중된다 교통이 정체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뭡니까? 자 어떤 교통에서 발생하는 로스들을 정부와 개입하면서 즉 공공으로서의 개입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체에 원할 정체에 원할 자 정체에 원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도심에만 계속 도로를 짓게 되면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역적 균형 관점에서 자 도시뿐만 아니고 외곽 부분에도 자 우리가 도로를 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적인 자 균형적인 뭐다? 교통시설 자 구축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우리가 교통을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즉 공공서비스 개입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 3번 이것도 역시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교통서비스 분야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공공서비스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임으로 자 서비스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 정체원화라는 건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적인 교통시설 구축은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교통은 공공제임으로 사적 독점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와 제한정책이 필요하다 이 내용 좋죠 자 3번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도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임 자 교통시설을 투자한다 즉 역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그 주변에 집값이 들썩들썩합니다 즉 뭡니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로 해주게 되면 상당히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거죠 자 3번은 그래서 내용이 틀렸죠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죠 자 이 상식적인 문제를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답을 여러분들이 외웠기 때문에요 자 이해를 하면서 그냥 풀어주게 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자 답을 단순히 외우게 되면 헷갈려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외운 다음이 맞나? 문구 하나만 좀만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